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전형적인 가을 날씨예요. 명절 전 하루, 연휴 하루 전날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은 마음이 좀 넉넉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혹독했던 여름과 그리고 태풍까지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또 예뻐지고 결실을 맺을 시간이 왔네요. 사람도 그러고 우리 화초들도 그러고 농사도 마찬가지겠죠. 여름에 힘들었던 우리 방울복랑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예쁘게 땡글땡글 익어가고요. 꽃도 이렇게 앙증맞은 꽃도 피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두 번째 피는 꽃이랍니다. 예쁘죠? 여름이 힘들었던 만큼 이렇게 햇살 속에 다육들과 화초들이 이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름에 힘들었던 그 시절은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줄 아름다운 계절, 결실의 계절, 예뻐지는 계절, 사람도 살찌고 말도 살찌는 그런 계절, 다육이도 살찌는 계절입니다. 이제부터 다육이들이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지는 햇살 보약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요 때쯤에 이제 우리 다육이들도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기회, 또 더 예뻐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지금도 예쁘지만 더 예뻐지기 위해서 햇살 선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햇빛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날씨 같으면 저는 여름내 그냥 여기 거리대에서 지냈지만은 화상 때문에 거의 다 차광막을 해준다 어쩐다 하는데 저는 그냥 이른 봄부터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태풍을 맞으면서 또 들였다. 또 그 다음날 다시 밖으로 내면서 일부 요렇게 창들끼리 소소한 창들 이렇게 따로 제 눈앞에 모아놓고 이렇게 이쁘구나 이쁘다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힘들지 않았던 여름은 없었지만 그래도 올여름에 굉장히 습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요렇게 예쁨을 뽐내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보상을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요 가을에 해야할 일들 다육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 햇살 많이 보여주시고 또 요 시즌에 또 분갈이도 못한 아이들이 있으면 분갈이도 해서 건강한 겨울나기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창 종류가 없다 없다 했는데 이렇게 또 모아 놓고 보니까 나름대로 예쁘기도 하고 봐줄만 하죠. 저는 요렇게 뾰족뾰족한 아이들 보다는 저렇게 동글동글하고 당인처럼 보여줄까요? 그 옆에 뾰족한 아이는 긴 잎적성이에요. 그 옆에 자구들 닿고 있는 예쁘게 여름 지내준 요 당인이에요. 당인 요런 아이들을 제가 좋아하는 성냥이 있어요. 동글동글한 창 종류인가요? 퍼플 샴페인 그 옆에 날카로운 아이는 토스카 넬리입니다. 요 피멍이 들고 있는 쿠스예본이 저는 이 아이 이렇게 물들은 것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어디 아픈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될 정도로 피멍이 들어서 그래도 저는 이뻐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결같이 이쁨을 뽐내주는 저희 집 대표 창 헨리아입니다. 제가 창들 보여드릴 때마다 보여드렸던 헨리아이고요. 정말 여름 내 변함없이 이쁨을 뽐내줬던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옆에 당인금이 있고요. 원래 여름에 자구들 키우면서 예쁘게 지내준 기특한 당인입니다. 저는 당인이 예뻐요. 당인금도 이쁘지만 요렇게 부드러운 아이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다 매력이 있는 아이들이죠. 보세요. 코사지 도감 이 아이가 저한테 올 때는 굉장히 정말 예쁜가 이런 걸 몰랐었는데 이렇게 라인이 생기고 건강해지면서 예쁘다 싶은 생각이 드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무슨 금이라 했는데 이름표가 도망가고 없어요. 나름대로 매력있는 아이 같아요. 밝은 햇살 아래 보는 아이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또 이 가을에 햇빛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햇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햇살 먹으면서 받으면서 좀 다육이 들이 통통해지고 건강해지거든요. 이 슈퍼 오션도 보여드려야죠. 이 아이는 몰게인 금 무지이고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다 예쁘다 소리를 많이 들은 저희 집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예쁘죠? 예쁩니다. 진심으로 식물이나 다육이들에게도 햇살이 필요하듯 사람들에게도 햇살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이나 이런 치료에 좋은 효과를 주는 여러분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가서 햇살 마음껏 쓰시고 몸 건강, 정신 건강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내일 모레면 한가위입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진짜 여유로운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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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